똑같이 할거에요. 똑같이 할건데 저번보다 딱 거기에 활동이 많으셨구나 많이 뭐가 쌓였구나 라는게 보여서 지금 이게 많이 쌓였다는거는 좀 깊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. 슬리퍼나 신발 신을때는 덜한데 조금 덜한데 자닥에 맨발로 맨발일 때 아프고 아파서 걷는게 너무 힘들어요. 불편하죠. 한번 걸리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렇게 할때는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? 아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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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 안에 지방팀도 많이 얇아지고 그래서 이게 쿠션이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쿠션 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발에 뼈가 금방 닿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이렇게 구슨살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